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주님 께서 하소서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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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하나님은 죄가 없지만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오셔서 퇴스도 다녀오세요. 내가 지금 내 백성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도입해서 전화카로 오셔서 영원한 정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. 전화주의 경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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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타락한 천사가 아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찢어나가지고 저 지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떨어지던데 그분은 너무 명이기 때문에 누구 다녀요? 누구 다녀는 명인데 변장시도 아니고 아 아직 변장시도 많아가지고 내 사람 밖에서도 돌아가진다고 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어린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치룡한을 초월하여 동영상을 다 계시지요 어떻게 안고 싶으세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그 분이 얼마나 대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주시고 얼마나 사랑한거죠 그러다가 생명하고 건성하게 충만하여 전복하고 탔습니다 모든 것을 공간에게 이 세상을 지어서 좋는데 인간들이 인간들이 응?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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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